US 오픈 1주차 최대 빅매치는 치치파스와 알카라즈의 32강전이었습니다. 알카라즈가 5세트 접전 끝에 치치파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는데 이 영상에서는 알카라즈의 승리가 순간적인 이변이 아니고 차세대 테니스 거물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점 그리고 왜 알카라즈의 포핸드가 특히 더 특별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로스 알카라즈가 치치파스에게 승리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1세트 막강한 좌우 포핸드 백핸드 공격으로 4대0까지 순식간에 앞서 나갔고 그대로 6대3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3세트가 앞권이었는데 치치파스의 반격에 5대2까지 벌어져 폐색이 짙었는데 이 더블 브레이크의 격차를 끈질기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알카라즈가 반격에 성공해 타이브레이크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이거든요. 이상적이었습니다. 카르로스 알카라즈는 지금 18살인데요. 이 선수는 3년 전인 15살에 프로 전향했습니다. 이렇게 조기의 프로 전향을 결정할 정도로 알카라즈는 주니어 시절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였고 14살에 우리나라의 이용택 선수에게 진 걸로 유명한 후안 카르로스 페레로 아카데믹에서 전격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전형적인 스페인 테니스 프로토타입과 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화제를 모았죠. 스페인은 클레이의 천국인데요. 강한 서브보다는 베이스라인 랠리를 끈질기게 하고 수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테니스를 즐겨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나달과 다비드 페레르 이런 선수들이 그런 유형이었죠. 그런데 알카라즈는 베이스라인 스트로크를 기본으로 하는데 굉장히 플레이가 다양합니다. 네트 플레이를 주니어 시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겼고요. 드롭샷, 로브, 감각적인 기술샷들도 잘 구사하는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15살때부터 스페인이 배출한 천재라는 수식어를 한몸에 받아서 제2의 라파엘 나달이란 별명을 얻었죠. 그런데 사실 나달과 결이 상당히 다른 선수거든요. 자신이 어떤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냐고 묻자 알카라즈는 나달은 아니다. 오히려 내 플레이 스타일과 비슷한 선수는 로조페더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카라즈의 포핸드를 보면 페더러와 유사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핸드 스트로크를 칠 때 스트레이트 암, 팔을 직선으로 곧게 뻗고 포핸드를 치거든요. 웨스턴 혹은 세미웨스턴 선수들은 이렇게 조코비치의 경우처럼 임팩트 시 오른팔이 약간 U자형으로 구부러지기가 쉬운데요. 알카라즈는 팔을 페더러처럼 곧게 뻗고 때립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암을 사용하는 포핸드의 달인들이 몇몇 있는데요. 나달, 베르다스코, 델포트로가 모두 이런 형태의 포핸드를 구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치면 포핸드 안됩니다. 실제로 알카라즈의 포핸드는 치치파스전에서 엄청나게 위력적이었습니다. 평균 속도가 131km가 나와서 다른 남자 평균보다 10km 이상 빨랐고요. 톱스피이 3,400rpm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2019년 US 오픈에서 나달이 우승할 때 평균 톱스피보다 더 회전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카라즈는 포핸드뿐 아니라 투핸드 백핸드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게다가 안정적이기까지 해서 치치파스조차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에서 알카라즈에게 완연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롭샷을 10개 구사해서 다 성공시켰으니까 터치감도 엄청났고요. 네트플레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알카라즈의 약점은 서브인데요. 185cm의 비교적 작은 키이기 때문에 서브에이스가 적고 프리포인트를 따내기가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크게 넥젠보다 어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선수들 가운데 야닉시너와 알카라즈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좌우 그라운드 스트로크는 완벽한데 서브가 다소 약한 점이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브를 얼마나 더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톱10, 톱5, 세계 1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US 오픈 32강까지 마치고 이제 16강전이 2주차부터 시작되는데요. 현재까지 조코비츠의 그랜드슬램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니시코리에게 1세트 백핸드가 약간 불안감을 보이면서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우승후보 1순위다운 행보를 이어갔고요. 대진상으로도 8강 베르티니까지는 무난히 제압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강에서 즈베레프를 만난다면 그건 또 볼만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메데베레프는 조코비치보다 더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쪽 섹션에서 치치파스와 루블레프가 탈락하게 되면서 결승까지 이렇다 할 도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코비치 메데베레프의 결승전이 한층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일본시드 애슐리바티와 디펜딩 챔피언 나오미 오사카가 광탈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 두 선수가 메이저 결승에서 맞붙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당분간 여자 테니스의 진정한 지존을 가리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